저희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. 우리의 이웃입니다. 여러분. 이야말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두 곡이라고 들었고요. 한 곡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라고 들었는데 너꼴리 뭐 이창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? 노래 좀 컬처 노래예요. 컬처. 네팔의 문화. 이런 문화와 관련된 노래죠. 이게 직접 자작곡인데요.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노래인데 울산을 배경으로도 영상을 촬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. 오늘 두 곡 불러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우리 다완타망씨의 멋진 무대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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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